제가 3단 털기로 하기 전에 춤춘자 이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여기다 손 흔들어 나 나 지금 나 지금 춤춘자 어때? 이건 어때? 어때? 춤춘자 어때? 이건 어때? 어때? 춤춘자 느낌이 없으면 바로 느낌이 오면 바로 숨기긴 하는 없어 벌써 별것도 없어 다른 생각에만 지금 이 순간이 유명해 제발 바른 말은 다 못해 난 몰라 다행히 다행히 다 속에 넘어치지만 재미없어 다행히 비추는 날 가두지만 흥미 없어 너 너 너 너 재미없어 다행히 없어 눈에 넌 멈추지만 I'ma do it like this 여기저기 손 흔들어 다 다 여기다 손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흔들어 여기 손을 내려면 넌 넌 넌 여기다 손 흔들어 다 다 지금부터 흔들어 자 지금 어때 이건 어때 어때 춤추자 어때 이건 어때 어때 춤추자 똑같은 Just think 손 막히잖아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내 손 느낌 없는 춤을 추고 있잖아 feel 없어 너 너 너 재미없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 I'ma go like this 여기저기 손 들어 다 다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면 자 이제 너도 흔들어 네 여기서 다 내려면 넌 나 어른에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다 다 다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예 기분 좋게 어때 예 예 맞다 치면 어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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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